오늘은 이제 마그네슘 인데 수면을 좋다는 마그네슘 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봉기 했네요 이건데 제목이 나오겠죠 제목에 나오고 이제 하단에 적어놓겠죠 그래서 이게 그 마그네슘 이에요 음 이건가 맞겠죠 음 맞겠죠 그래서 어 보통꺼보다 이제 고용량 이에요 그래서 약간 걱정은 되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먹어보고 후기에 남길게요 또 어 오늘은 개봉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잘 자고 있어요 잘 자고 있는데 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본거죠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 같은 느낌이예요 그래서 보통 250 미리 정도 되는데 이건 350 이고 고용량이죠 어 80% 83 되죠 음 그리고 가성비도 괜찮고 160 캡슐 그러니까 저는 가성비죠 어 가성비 음 비타민c 랑 이제 이거는 아르기니 어 500짜리 1000 이라고 써있죠 어 1000 이라고 써있죠 두 캡슐 먹으면 천 이네요 저는 뭐 한 캡슐 먹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90 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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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